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들 또 성교사님들 모두 다 서로 다 같이 온라인 또 외배되는 분들도 계세요.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의 삶이요.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영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함께 하시고 그래야 응답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계속 교회는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교회만 떠나면 육의 사람은 체험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할 말이 없어요. 예수 예수 믿은 것 증거 없어요. 왜? 교회만 다녔지 영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성교사입니다. 영의 삶을 살아라.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영적인 게 우선순위를 두고 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걸 다 대입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모여 천국이다. 이런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절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그렇게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가 다시 2부, 3부 그렇게 예배를 나누어서 대면 예배가 되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오거든 영적으로 내가 가져갈 게 뭐 있느냐, 내가 깨달을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5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멈춰버렸어요. 지금 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이 바이러스 이거는 미국 대통령에게도 영국 총리에게도 엄청난 재벌에게도 유명인에게도 사정없이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엄청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인간이 마치 교만할 정도로 창조기 10월장에 바벨탑을 그렇게 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성성장구하고 큰 소리 빵빵 시더니 눈에 보이지도한 바이러스 하나 이거 하나 앞에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큰 소리 아무리 쳐봐야 끝이에요. 해로당이 말이에요. 그 권력 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부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감아보면서 그날 밤에 벌레 하나 넣어줬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무리 권력을 시두르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가전까지 떠들어도 벌레 하나 넣어 그날 밤에 끝이에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핵심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증거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자꾸 세상에 묻었던 때 이 예틀, 세상적인 기준 이거 벗어버리고 이거 씻어내고 새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하늘을 날아 것으로 새로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틀을 보고 깨닫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는 선택할 때 언제나 말씀 기준으로 신앙 양심으로 내가 선택해야지. 언제나 그 기준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조금씩 조금씩 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오직 물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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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영원구원을 해서 이거 내 인생의 목표로 만들어야지. 예배 드리면서 자꾸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 이것이 나는 성공해야지.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큰 사람 돼야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지. 성령 충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플랫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말씀 중심 언제나 성령 충만. 이게 내 인생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 삼오직 된 사람.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삼오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예수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말해요. 예수야 뭐 불신자도 말하고 신학자들도 말하고 뭐 다른 종교들도 말하지요. 이단들도 말하지요. 우리는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거 오직 예수 되는 사람하고 대강 예수 된 사람하고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죽으면 전날 가겠지.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에 사는 사람. 그래서 돈 충만이 아니고 세상 권력 충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런 마음속에 딱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을 그렇게 하고 살게 되면 문제와 사건. 문제, 사건 어느 뭐 언제나 닥치지요. 문제, 사건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요. 걱정하고 염약, 밤잠 못 자고 몸부림치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자고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사양값 너무 많으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이거 다 맡기고 오직 돼버리면 삼오직 돼버리면 누리는 삶을 산다. 지난주일 창립 33주년 예배를 감사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창립에 맞는 그 본문을 선택했고 이번 주일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절대제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명한 전도학자입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박사는요.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이번에 책을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의 전도교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주님의 전도교육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전도훈련 제자훈련의 원조예요. 원조. 원조 책인데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로버트 콜만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다른 백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어떤 기록이나 어떤 무슨 돌비나 예수님의 기회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세운 적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뭐냐 유산이라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 사람의 제자밖에 없어요. 몇 사람 그것도 뭐 평범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이었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 어떤 의미를 보면 기준 이하예요. 무능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예비가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되어야 되겠다라고 제자되는 게 아니에요. 나 제자 안 할 거야 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 이거 어렵게 봐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다니고 훈련 받은 것밖에 없다고 훈련이 안 되시니까 훈련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보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어른 게 어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 하면 길지만 사실은 짧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얼마나 믿었어요? 교회 30년 다니지 않아요. 엄청나지? 그러면 예수님 제자보다 10배나도 다니는데 그러니까 3년 사실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이들이 또 사실은 얼마나 연작합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도망가도 뭐가 있어요? 3년 동안 듣고 본 게 있다고. 이거 어떻게 발산돼요? 오순절 마가다라빵에서 오순절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적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안 믿어집니다. 그것도 심심해서 몇 번 친구 따라 몇 번 나올지 모르고 계속 나와가지고 장로하고 건사하고 집사 안 해요. 성령의 사람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응답 받든 못 받든 신앙이 잘하든 못 잘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변화의 주역이 되었어요. 변화 그 작은 자가 그 무능한 자가 그 별 볼리 없는 자가 별 볼리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4등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원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이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당대 석학들이 다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공예 앞에 엄청난 공예입니다. 그 공예는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제로 사행을 선고 나란 그 공예예요. 그 공예 앞에 잡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당시 이 말은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야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대하여 구원 받는다. 이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를 공예 앞에서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 지도자들 앞에서 4경전 4장 13절로 14절로 보면 그 당시에 반응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기적이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던 할 말이 없는 거요. 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저 갈릴리 시골 촌놈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입에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냐 한마디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날고 긴다는 당대의 석학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한마디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반박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껏하는 말이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마 협박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전벨 일어났다고 딱 정의 세워놓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 이제는 성령이 와 계실 때 뭐만 하면 돼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훈련을 받아요. 제자는 훈련 받아요. 교회는 훈련을 안 받아요. 제자는 훈련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동안 하면서 훈련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난 곳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가요. 이들의 모든 발걸음을 다 기로한 게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들의 발걸음을 기로한 게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갈빈주의자 존 맥아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부르심을 가르켜서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룸한 사람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광수 목사님이나 전하 아주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그 케이스다. 전하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감히 여운게 장로가 되겠어요. 권사가 되고 안심사가 되고 내가 권사인지 안심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말했지만은 시켜줬는데 부장을 시켜주고 국장을 시켜주고 위원장을 시켜주고 직불을 주었는데 와 나같은 게 직불 맞다니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사람을 비룸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쓰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두 다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 되니까 비룸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하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거 안 통합니다. 오래 못 간다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물의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정인되리라. 정인되리라. 정인되려고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가 성공하가지고 이 일은 내가 행가시자 그리스도 가셨다. 정인되라고. 각 분야에 썸이 되기 바랍니다. 썸이 되세요. 최고 되세요. 왜? 뭔데 못 될 거예요.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매예배 시간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비범하게 스윙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최초의 순교자 야구보입니다. 2절을 봅니다. 열두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배드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구보가 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세배드의 아들 야구보 알포의 아들 야구보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구보는 세배드의 아들 야구보예요. 이 야구보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성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베드로만큼이나 급한 사람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은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 별명을 붙여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보아너게가 뭔 뜻이냐 우리의 아들이다 하늘에 번개쳐 우리의 아들 그만큼 성질이 급한 거예요. 우레같이 불같은 그런 성격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야구보하고 야구보하고 요한이 그런 성격이에요. 어부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사경을 헤밀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배 안에 군기가 대단히 셉니다. 배 안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소리가 딱 크고 부산사람들이 소리가 큽니다. 제가 부산사람입니다. 부산 가면요 다른 지방사람들이 부산 가면 놀래버려요. 왜 놀래냐 전부 말하는 걸 전부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싸움하는 것이 말합니다. 말을 막 하는 데 됐는데 부산에 부산에 파도가 새고 바닷가다 보니까 말을 조용히 들리질 않아요. 어부 출신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성격이 급하고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어부 출신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구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하라는 한 도시로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들어가서 숙박해야지 먹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을 제자들 받아주질 않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업신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완전 잡종들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자 여자 그냥 다 그렇게 살아버리기 때문에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막 잡종들 저것들은 우리 유대인 아니야. 그래가지고 본 땅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아예 제끼버리기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막 가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과정이 되어서 가는데 예수님의 일행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오랫동안 역사적 적대관계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때 야거보 요한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세요. 저거 다 태워 죽입시다. 그러다 혼납니다. 예수님인데 구절함으로 듣게 돼요. 또 마태봄 20장 20절에 보면 야거보의 어머니가 또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 유명하게 됐단 말이에요. 전국이 난리란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이분이 앞으로 크게 되겠거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은 오른쪽에 작은아들은 왼쪽에 우의정 장의정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니까 제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빈축을 샀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분노케 했더라 그래요. 제자들도 내심 다 개기던데 어디에 나타나가지고 오른쪽 왼쪽 요즘 말하면 치맛바람을 그냥 일으킬 정도로 이 집안이 좀 독특했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비호감이지요. 비호감 영이지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야거보의 뭐가 있었냐 장점 하나 있어요. 장점 그 장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 예수님 가는 곳만 어디든지 야거보는 예수님을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거보, 요한 이거 한 세트와 같이 마치 한 세트와 같이 예수님과 딱 붙어서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형되실 때 다른 제자들 더 놔두고 세 사람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같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전할 현장에도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의 고난을 앞두고 개사문의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딱! 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목숨 걸고 다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세 사람 데리고 갔겠지요. 이 야거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 신경 쓰지 마세요. 기질, 성격은 못 고칩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서십니다. 급한 대로 느린 대로 다 하나님 서시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줄기차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줄기차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왜 훈련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하든지 야거보처럼 지속을 해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속을 해야 뭐든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끝장을 못 보면요. 답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온난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훈련부터 시작해서 중기차훈련, 랩런트 기간부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간에 매일 그냥 녹화 들어갔다니까요. 2, 3, 7 빌딩에서 계속 복미조 못해가지고 군 보고 계속 전세계로 우리는 코로나 느낌 전혀 없죠. 더 바빠 더 바빠. 완전히 낮아가 자빠지면 사단이 박수치잖아요. 그렇지. 전부 긴장불리 보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니까 그런 불을 뗄수록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케줄이 돌아와 돌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코로나19 시대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는 온라인 특강이 영원기 유튜브 채널 통해 뉴스 나왔죠. 주일 오후 2시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건강 문제, 코로나 시대에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상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그렇게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전도 대상자를 마음대로 품고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요. 평소에 접촉하기 어려운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이 접촉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들어보자. 온라인 그거 들어보는 거 오라고 합니까? 보자 합니까? 들어보자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들어보도록 이번 기회에 전도 대상자들 이런 일을 교약 운동하는데 여러분 기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온라인 초청하세요. 온라인 초청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심정을. 온라인 영상이 전도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만큼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지구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이 훈련의 맛을 아는 분들은 다 참여하죠. 훈련의 재미를 알고 훈련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참여한대요. 훈련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당하죠. 사단에게. 체질 뻔한 체질인데 세상 세속화된 체질 모든 관심 90% 이상 다 다 세상에 다 있고 한 10%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흉내되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겠어요. 나중에 다 바벨덮 다 무너지는데 다 무너집니다. 세상 뉴스 꼴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은 참 축복된 현장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보아를 가슴에 품은 것처럼 훈련 받을 때 기대하면서 귀한 보아를 가슴에 품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치를 좀 알아야 돼요. 보금 운동의 이 훈련 이걸 알지 못하면 돼지 앞에 진주 던지는 꼴이에요. 이 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 보아가 여러분 손에 주어졌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안 돼요. 4등전 12장 1절로 이지를 보면 야고보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해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 급한 그대로 제 첫 번째 순교를 당해요. 비록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마가다라빵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그야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뭐요? 순교 당한까지가 얼마나 걸렸느냐? 14년 걸렸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14년입니다. 성령 받고 14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야고보는 어디 갔냐? 해외로 주로 갔어요.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로 어디 갔냐? 해변 갑니다. 지중해의 연안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쫙 가서 복음을 그 증거가 다 있어요. 흔적이 다 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요. 스페인의 복음을 증거한 야고보를 기념해서 야고보를 수호선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놨으면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제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다고. 그렇게 수호선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샌디하고 술래길이 이 야고보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기념한다고 야고보에게는 조개의 껍데기를 의미하는 조갑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조갑이라는 별명 왜냐? 늘 이 야고보는 해안을 찾아다니면서 어부들에게 어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는 딱 고기 잡는 배들이니까 어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자신도 과거의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그렇게 살려가면서 소통이 되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통하는 게 자기 업도 같은 업종이에요. 같은 업종이 제일 편하잖아요. 같은 정서 속에서 같이 있으니까 누구도 자주 만나니까 그 업에 같이 만나는 얼마 정도 하기 좋아요. 같은 업종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교의 대표자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뚝심이란 말이 있어요. 뚝심.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해내는 힘 그런 뜻이죠.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해내는 힘. 그래서 뚝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 속에도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참된 성공의 그런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뚝심이셔야 돼요. 영적 뚝심. 세상 뚝심이 있는 사람들도 성공하지만은요. 영적 뚝심이셔야 돼요. 복음의 참지를 붙잡았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근 헌신이 자리로 나가야 돼요. 생명근 헌신이 뚝심이셔야 돼요. 누구 말 한마디 흔들리고 자빠지 그러면 안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야구보처럼 영적 뚝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생명근, 헌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순교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구부의 형제, 친형제예요. 야구부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0이 넘도록 그 당시 대단하죠. 그렇게 오래 산 형제였지만은 그 삶의 여정을 보면요. 정반대로 달랐잖아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한 이 기록 기록과 반모섬에서 장차 말세기에 예수님 제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그걸 개시를 다 받아가 글로 다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개시록입니다. 또 요한 1, 2, 3서를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서로 사랑하라. 원리스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나이 다 많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서 강대상에서 한 번씩 모시다가 설교식 입은 서로 사랑하세요. 한마디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원리스되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형님 야구호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사랑의 사도라라는 별증을 받게 사랑의 사도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아주 독특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표현은 어떻겠냐. 요한복음 13장 23절과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자기 이름이 나올 때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나와요. 자기 이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제자이기를 그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 듣고 그냥 누구보다도 빨리 빗무덤 본 게 요한이 제일 먼저 봤어요.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데리러 오잖아요. 올 때 제일 먼저 본 게 요한이 딱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 보고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신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느냐가 받아들이냐가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랑을 그렇게 차별합니까? 그걸 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차별합니까? 목사가 그런데 목사님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할 거야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내가 또 사랑하게 돼요. 왜냐?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을 느끼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특별히 요한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 만찬에도 전부 다 옆에 섰는데 요한만 예수님 품에 안겨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봐라. 베드로가 요한에게 부탁해요. 예수님께 물어봐라. 예수님께 베드로가 중간에 역할을 했다니까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안기지. 예수님 날 안 좋아할 거야 뭐 안 안기지.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만큼 변화되고 그만큼 쓰임받게 됩니다. 쓰임받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 방향을 설정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세상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다. 요한은 마가다라빵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히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사도연견을 읽어보면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상령 구장에 바울이 다 꺾어지잖아요. 다메세계에서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초득의 역사 주역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와 요한 계속 베드로와 요한 나옵니다. 사도연구 3장에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의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습으로 반모습으로 귀향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성의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 게시록을 서게 됩니다. 요한은 다른 자자들과 달리 순교는 안 했어요. 유일하게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반모습으로 위배되는 그게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주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글로서 전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정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계의 모든 성도들 사도요한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렇게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무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순교의 상황이 오면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이렇게 답변 했어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전도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할 때이기 때문에 전도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요?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교할 때입니다. 2, 3, 7 현장에 빈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생명 살릴 일 상대방 또 그냥 살아나지 만한 생명 살릴 일 하다 보면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내가 준비돼서 전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면 영혼 구원에 가슴 가지고 그냥 가면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다 할 말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 내가 무슨 준비라고 다 뭘 준비합니까?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상해요. 주의를 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더 받아요. 주의를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 더 힘을 주세요. 주의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힘을 주신다. 아멘. 주의를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면 시험 들어요. 에이 기분 나빠 안 할 거야.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아파한 거예요. 자기 의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뭐 기분 나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영 감사한 마음을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그럼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힘을 더 주세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따라 신앙이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감동 감격 하면서 시험 들고 낚시받고 다 처음부터 자기의 자기 창지삼장이에요. 교회 안에 창지삼장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더 건강 주시고 더 풍성 더 형통 하시고 아멘. 그게 하나님 창조 울리 천국 비결 이에요. 그래야 계속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따라 충성했더니 내가 보험을 전했더니 내가 성교 헌신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도와주시고 자꾸 응답이 나고 이상하게 축복이 오고 막 이게 체험되니까 간증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걸 설명하겠어요. 불신자는 알아듣지도 못해 에이 그래도 네가 실력이 있어요. 네가 열심히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말은. 그래서 영적이 않은 사람 영적이 대화가 안됩니다. 영적 말하면 졸고 딴 말하고 헛소리 하다가 또 육으로 돌아가요. 또 영적 말하면 육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신 바짝 차지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인사 시킬 때 이유가 있다니까요. 뭐든지 영적 대화를 하세요. 영적 대화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까지도 다 나와. 교회 안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지속이 안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영적인 말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고 힘 주고 더 하나님 피로를 채워 주고 주를 위해서 드렸으니까 주님이 채워 주셔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또 할 거 아닙니까. 드린대로 엔꼬되었다. 드린대로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내 삶을 윤특게 해 주신다.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여름 체험하고 성교 전도라는 이 시대적 대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살아 하는 이유예요. 교회 존재한 이유라고요.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은 전도할 대한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전도할 때가 전도할 때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여는 거래시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 코로나19가 이제 1단계로 내려오므로 함께 대면 예배 들어가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공 공동체를 지키고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원가족도 한 사람도 종교인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